21학년도 고용호평 문제 5번입니다. 가족윤리인데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런 건 잘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그냥 뭐예요? 상식으로도 풀 수 있어요. 자, 혼례는 서로 다른 두 성의 남녀가 사랑으로 결합하여 조상을 모시고 후세를 이어가는 일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혼례를 중시한다. 자, 이 사상은 무슨 사상이야? 그냥 뭐 유교사상이죠. 우리 전통윤리. 그 과정에서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면 정직해야 된다. 그런 연예에 친밀한 사람이 생긴다. 이것이 얘의 본질이다. 남녀의 구별이 있으니 부부유별을 말하는 거죠. 부부가의 도리가 있고 부부의 도리가 있으니 부자의 친근함이 있고 부자의 친근함이 있으니 군신의 정당함이 있다. 갑니다. 기억. 부부의 도리는 모든 예의 근본이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녀는 서로 경건하고 존중하면 정직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다? 얘의 본질이다. 그래서 모든 예의 근본이 되죠. 근본. 좋아요. 부부는 손님을 대하듯이 서로 공경해야 된다. 자,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라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상경여빈이라고 그래요. 상경여빈. 서로 손님처럼 공경한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이야기죠. ㄷ. 부부의 관계는 상호우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이다. 아, 여러분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우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당연한 이야기고. 부부의 도리는 각자의 역할에 분별이 없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뭐래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구별이. 분별이 없어야 바르게 된다가 아닙니다. 부부유별이라 그래요. 부부유별. 부부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ㄱ, ㄴ, ㄷ, 매우 간단한 문제. 4번이 되겠습니다.